한국 가요계에 획을 그으신 분이십니다. 대부 중의 대부. 조항조 씨의 무대입니다. 안녕하세요. 반갑습니다. 안녕하세요. 반갑습니다. 안녕하세요. 반갑습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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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는 저는 이렇게 자기 가수 응원하면서 다른 가수까지 이렇게 열렬히 응원해주는 이 가수 팬클럽이 어디 있겠습니까? 대단합니다. 저는 김희재 노래에 나온 다 가실 줄 알았어요. 역시 김희재 우리 후배라서 팬 여러분들은 정말 인간성이 최고입니다. 대단하십니다. 김희재 팬클럽 손이 쥐라. 굉장히 기네요. 손이가. 조항조는 보통 손이 일렁으로 아야! 이건데. 김희재는 이 안에. 조항조 팬클럽 손이 쥐라. 여러분 감사합니다. 오늘 즐거우시죠? 오늘 이 행사를 위해서 너무너무 고생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이 뒤에서 특히 여러분에게 정말 멋진 음악을 이분들이 계시지 않으면 어떻게 감히 제가 좋은 노래를 부를 수 있겠습니까? 박수 한번 보내주십시오. 박수. 박수 한번 보내드리겠습니다. 5기 보내드리겠습니다. 끝까지 좋은 시간 되십시오. 한글자막 by 한효정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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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한글자막 by 한효정